성령의 새바람 이 땅을 불러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고룩한 성세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더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상상을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하면 훼손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한시키는 것 같고 좀 수준을 낮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특징과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그 기록현 내용을 보시면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되는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개를 지면으로 이렇게 보내서 싹 적시는 이런 방법이 요즘 보면 농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호수를 사용해서 이 관수를 하는데 이제 그 식물의 뿌리 부분에 가서 이렇게 물이 착 나오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점적 관수 그것이 똑똑 떨어지게 안개처럼 이렇게 싹 적셔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발전된 방법에 물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방법이 지금 농부들이 개발하고 개발해서 최고로 발전시킨 방법과 아주 닮아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동물과 식물이 있을 것이냐 보면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만물을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고 하셨죠 이 만물에는 동물과 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 만물 현재 있는 이 동식물들이 새롭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새롭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거룩한 성 세이로 살림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게 될 곳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동시에 또한 바로 이 거초를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소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역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세이로 살림을 건축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우리의 건축 재료가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게 될 거룩한 성 세이로 살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너희와 내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함께 동행하자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또다시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 일은 다 우리와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다시 대화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함께 거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장막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속 동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목적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던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회개해야 되겠다 싶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호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덴 동산에서도 여전히 그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출애고판 백성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는 함께 거하시는 것을 목적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목적에 우리도 부합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꾸준한 연속성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우리와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끊어진 관계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여기에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4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해 아래 유일하게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분명한 연속성을 가지고 같은 DNA, 동일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형질입니다 완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다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연속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원리도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와 동일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바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는데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새하늘과 새 땅과 완전히 매치되는 통일성이 있는 연결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 것은 네 가지가 없다 그것은 우리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꼭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물론 우리가 8절에 가서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이런 쭉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죠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류돼서 소각장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없애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없애버리신 것이 뭐냐면 사망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아예 질병이나 아픈 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꼭 하는 것이 없다 그 죽음 때문에 울게 될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그러면 이 눈물은 도대체 뭐냐 왜 눈물이 있게 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상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했을 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사람을 만났을 때 아픈 기억들 또 미안한 마음들 그런 슬픈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아마 만나면 울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굉장히 많은 이유에서 이 만남은 눈물을 자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하지만 천국에서 만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사람 만나면 다 울 것 같습니다 그런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 권세, 은사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풀어놓고 권능 있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천국에 가서 눈이 열리고 이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보니까 너무나 불충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내가 쓰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권세 이런 것을 보면서 울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까지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다 해놓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았던가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죄송해서 울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눈물이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위로를 못해줄 것 같습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죄송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만하면 열심히 했다 그만하면 잘했어 나보다 잘했잖아 이런 것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때만 눈물을 그칠 수 있는 그 눈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명수 샘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미 성령 받은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생명수 샘물을 또 마셔야 되는 거죠 이는 분명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리는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이 아닌 지금 현재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삶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과 굉장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현재로 당겨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삶을 당겨와서 지금 현재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또 이 삶의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넘어선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소를 사망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재 보면 피조물들은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싶은 것이죠 여기 살다 보면 가끔씩 죽은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 되면 금방 썩죠 그리고 애벌레들 구더기들이 벌벌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썩고 싶지 않아서 정말 탄식하고 있구나 얘네들도 죽고 싶지 않고 썩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그 영광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관계를 지금 가져와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는 다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볼 것은 여덟 가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오한폐렴 때문에도 우리가 못 만나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방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도 이런 방역 시스템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쭉 여덟 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방역 시스템이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도시에 살면서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태워야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다 모아서 볼못에 던져버리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내 몸에서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 떼어버려야 되는 것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현재 우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그리스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바로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바로 들림받았던 것이죠 그 삶이 바로 하늘에 합당한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너는 죽을 필요 없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의 목적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중심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